그런데 내가 농림지를 이 역세권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와 밖에 있는 토지는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더바른 TV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농림지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개발 범위 밖에 있는 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자 도시지역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뭐 보전도 있고 생산도 있고 뭐 자연 녹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도시지역에 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도 그렇게 뭐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왜? 행위를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행위하려면 도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있죠 뭐 보전 생산 계획 관리가 있죠 이 보전 생산 계획에 들어가 있는 토지라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? 개발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농림지입니다 농림지역에 전답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개발 범위 밖에 그것도 지분 투자를 하셨다 개발 범위 밖에 농림지 지분 투자다 이거는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개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밖에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농림지는 어떻게 될까요? 아 아 아 감사합니다.